자 갑니다 예 된장찌개 열무김치 나물 비빔밥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8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보리밥 보리밥 자 요건 쌀밥이고 요건 보리밥인데 어 보리밥 먹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된지를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얼무김치 저번거가 아닌거 같은데 어 기가 막히는구만 여기 참기름도 넣으셨나요 아 사라 순치집니다 꽤 까지 고추장도 아주 딱 알맞게 자 빠르게 먹고 가겠습니다 아 역시 비빔밥은 한그릇을 비벼도 양이 상당해집니다 자 가지나물 호박나물 열무김치 고기 그거 얘기해놨어 그래 안시면은 부드러운 목살이랑 소고기 안심으로다가 왜 안심이 맛있어 안심 좋아해 우리 식구들 안심은 뭐가 맛있어 그거 구워먹는 거잖아 스테이크 잘 먹냐? 그렇지 안심 좋아해 갑니다 아 체끝 좋지 그러면 체끝이 제일 비싼 거 아닌가? 어 그럼 좋지 엄마 와 기가 막힙니다 6명 택핑 갔을때 아무거나 먹었어 음 아니 적당히 줘도돼 엄마 아니야 아 한글한글하면 먹지 아 뭐 냉기면 다음날 먹어도 되나 받으면은 그렇게 얘기해줘 한 20분 있으면 금방 간다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네 확실히 보리밥은 비빔밥은 보리밥입니다 아 너무 빨리 먹는데 아 너무 빨리 먹는데 감자랑 호박 아삭아삭하니 아 뜨거 아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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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분짜리라고 갔어 오거든요 하시나? 오늘 쉬어요? 왜요? 가는 날이 장난이구만 오는 속이 소고기 신만해 소고기 소고기는 안심하고 안심 드셔도 됩니다 고춧가루 부드러운거 어머니께서 고기를 사주십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로 고기 주문 갈비살? 안심은 별로래? 안심은 지금 맛있는게 어때? 잘 됐네 갈비살 끝내주지 갈비살이 최고봉인가? 갈비살 최고봉인가? 감사해 먹겠습니다. 저기 살치살은 없나? 이게 토스불이라 많이 안나오니까 살치가? 응 오늘 몸보신좀 해야겠구만 오늘 월요일마다 원래 쉬어? 다행이네 다행이네 가는 날이 장난인줄 알았는데 먹을봉이 있네 왜? 맨날 바빠갖고 늦게와서 여긴데 나 고기 넘쳐 흐르지 그래? 하하 근데 조상님들께서 선한일을 하셔서 챙기는거 아닌가? 어우 잘 먹었다 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맛있게 먹고 고기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